눈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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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물이 아쉬다니 아쉬워 아유 암튼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울산 일산지 해수욕장 또 이렇게 품바 공연장 와주실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두 분은 여기 품바 공연을 보려고 아예 오신 분인가요? 아 그렇구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가깝죠. 여기가 아 그렇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오시면 진등학교 오래 안 앉아계시는데 앉아계시는 것이 왠지 좀 품바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했어요. 그럼 혹시 저도 아세요? 아 진짜요? 많이 봤어요? 아 고창! 아 고창에도 오시고 참 보니까 아이고 우리 노아집님 한 번씩 더 해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울치를 한 번Fire, 울산어옹인걸 환영해야 해요. 이제 내많은 밤 8월 말에 또 와요. 아 8월 달이요. 네. 도랑이 풍박 8월 달에 또 오면 내가 또 올게 그래 우리 시간 한 번 내보자고요 우리 노아집님이 우리 이렇게 또 오면은 또 오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기획되면은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리 노아집님 또 기분 좋게 노랑굴로 갔다가 가운데에 꽂혀주셨네 감사합니다 땡겨 땡겨 항상 고마워요 우리야 또 힘드라고 응원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꽂을 거 핸드폰이 없지 이거 실방 꽂을 핸드폰이 없어 어? 우리 저기 혼남님 거 빌려주려고? 아유 고마워요 진짜 마음씨가 참 좋은 거 같아요 우리 혼남님 말도 없지만은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 정말 그게 또 어 이따가 내가 우리 혼남님 춤 한번 추게끔 해줄게 어? 나도 진짜 우리 가만히 있을 때는 어? 진짜 점잖나지 보이는걸만 필드 받으면은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예 고마워요 아 그러면은 첫 곡으로 저도 좀 잔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자 가수님의 타인 예 이미자 가수님의 타인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또 슬러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 아유 그나저나 우리 아까 뭐야 아침에는 비가 그렇게 아주 사정없이 쏟아붙다니 언제 왔냐는 듯이 아주 화창이 버리네요 예 날씨가 엄청 도와요 예 이제는 비가 없대요 예 주변에는 비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예 혹시 안 오신 분들 일산지 해수욕장으로 좀 해수욕 좀 하러 오세요 예 진짜 사람들 저기 부글부글 하더라고 예 아무래도 그쪽으로 다 가신 것 같아요 자 타인 한국 올림화에서 가보도록 합시다 철연경립 우리 아버지에 맞으신 우리 사나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골오라보니 또 오시네 오늘은 출근이 좀 늦으셨네요 우리 단골였던 우리의 단골였던 우리도 우리는 당연히 없고 지금도 다 잊지마 우린 당연히 없고 지금도 다 잊지마 우린 당연히 없고 지금도 다 잊지마 지금도 나 잊지마 잘 봐서 다 생각하네 짓꽂은 망랑도 있었지 무려한 시절이었던 그날의 작은 연이 내 아이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그렇게도 알린 그날이 아닌가며 맺지 못한 사랑이었나며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났지도 알아서 약정받을 것을 짓을 꾸준 그녀 하필 우리의 자녀와 왜 가슴 아프게 한다 그렇게도 말씀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필 당신과 나였나 수수없는 날 땡큐 고구마야 근데 글씨가 정말 끝이 난다 하필 화면나 엄청 잘 보이던데 근데 그렇게도 빨리 그 날이 아닌가며 맺지없는 사랑이었다며 처음 너와 우리 서로 만났지도 알았어야 좀 알 것을 식술 꾸준느냐 하필 불이 차가워 왜 아주 가슴 아프게 나면 그렇게도 숨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야 차별님 아 어째 듣기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첫 곡으로 목이 괜찮을 때 이 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저기 노원집님 노원집님 저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이렇게 또 큰 돈도 해주셨는데 듣고 싶은 노래 하나 해드릴게 아하 저 하늘에 별을 찾아 우리 유진아 가수님의 노래 그 노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오케이 사랑이 비를 맞아요 템포가 조금 더 늦다 그러면 사랑이 비를 맞아요 하고 저 하늘 별을 찾아 이렇게 갑시다 저 하늘은 별을 찾아는 겁나 빨라요 근데 사랑이 비를 맞아는 좀 늦기 때문에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가봅시다 듣고 싶은 노래도 들려주는 시간 또 이렇게 할게요 자 가봅시다 끝 사랑이 비를 맞아요 우리 정철님 철린저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홍인님 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유 아유 모자 주셔 누가요? 어? 모자님이 주신거야? 아! 아! 고마워요 우리 아버님 땡큐 어째 오는게 저렇게 매력적이지 하하하하 사랑이 비를 맞아야 돼 넌 넌 넌 별을 몰라 눈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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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쉬운다 이? 그가 아쉬운다 나 아쉬운다 가 versuchen 너무 저의 왜 너를 사랑했나요 왜 너를 준비했나요 우산 내 우산 내어주세요 사랑의 믿음을 받아요 마이크 좋다 마이크 좋다 잘 빨려 잘 빨려 소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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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사랑의 믿음을 받는다 사랑의 믿음을 받는다 어도라블르렛라 눈물이 질 눈물이 질 그리저나 하수다 이다 아쉬운 가만하다가 다시마 내 남은 아내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사랑이 내 삶을 깨어주세요 사랑이 이들마다 사랑이 이들마다 사랑이 이들마다 사랑이 이들마다 사랑 감사합니다 해고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가까이 보니 더 호우시다 이뻐 이뻐 감사합니다 춰춰춰춰 춰춰춰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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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내 눈을 어깨를 놓으세 질진보구를 시원하라 보니까 해 주는 감상갈뛰니 아아 한 곳과 함께 밤의 내일 또 한 번 안하누뿌나 밤의 일을 입으사 밤새에서 저 제 입목을 잘 펴면서 자기들 지진세 춤함이랑 디게가니 우리 꼭 넘게 성별을 찾는다 또 나오셨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참구나 이한테 채워주실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보면 허리 사이즈를 좀 늘리고 싶다니까 잘 걸칸다 딩칸 고거 온 눈물의 다른 곳에 지체중놈을 심어 나고 있다 아 땅이 찬든 나판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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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코도 목마리 말야 아까만 말야 다 허진날덕도 유지 울어라 울어라 너리 믿는다 애쓰러워 여쭤베 아까만 말야 아아 아아 불안교시키지 나의 날씨가 아아 은 가지고 싶은 저기 말아 집에서 본cem 좋아atted 난다 성 photon nada to ocelo no oi hindu diz uogdos ga ta da aza ra Na aze ito ee hae hae haah an san nato tot quen natoto si sa sa vima o daleko home logo dot vaga are you hall aplic sacrificio 슬픈 사랑의 영역 여긴 나고 본론의 방탄 살짝 아아아아아 보라하는 것이 잘하자 둘이 다 뻗지 마라 다 뻗지 마라 진구방의 여수도 할수 있다 아이고 어땠 속이 좀 시원하지요? 48점 마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아이고 좋다 좋다 분위기도 좋고 점점점점 있게 또 오시네요 오셔 그러면은 어찌하니깐 가르치려면 한 곡 더 할까 진돗베기를 하나를 더 줄래? 그래. 깨까리를 들었으니까 진돗베기 한 곡 더 갑시다. 혹시 진돗베기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소떼 장디 끄트머리 새달려있는 거 그게 소떼데 강릉 사투리로 진돗베기라고 합니다. 한 해의 풍년을 기르기 위해서 벽지 주머니를 달아놓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올 한 해 대박나시고 잘되시고 건강하시고 강만사상 하시라고 진돗베기 한 곡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진돗베기 렛츠고 가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도 립까지는 자는 날 먹小心 안다 어차피 세상은 이스라엘의 한가 무기 무기 환란한 자아가 징조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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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 바람을 느끼는 산란의 기술만 아저씨가 흘린 징조 징조대구 징조대구 오오오오 와우 오오오 후경이 왕란 이 뱃는 수행 이 뱃은 유지상 징조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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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 징조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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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U-L, V-U-L, V-U-L 성ホには oud Karoso dándame, Ummuna! 침도래, 침도래, 침도래 온다니 세파이 사는게 안다 그중에 안다니만 지금 침도래, 침도래, 침도래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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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하여 제발 Meine beach institute institute 이 우아 논의 여러분 우아 섹시 Nine 입니다 hea 히 Tower 히 Tower 히 Romeo количество DAVID 히 Tower 하고 손 하지만 고맙습니다 지금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은 항상 하시니 다 잘 되실겁니다 건강하실거에요 늘 웃고 사실은 아마 그닥 가득 하실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하이해해한 분위기 참 좋네 아우 나는 그래도 오늘은 좀 토요일인데도 다 해수욕하셨나 해가지고 부람부랄 했는데 그래도 어디서 소리 듣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놀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좀 바꾸고 장구 한번 올라가 볼거에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보다 뭐 하나 두들기고 피우고 해야 또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잠깐만요 마이크를 아! 어휴 깜짝이야 어휴 놀랄 어휴 아휴 됐어요 됐어 이거 끄고 찼다 어 됐다 됐다 이제는 장구로써 한번 신나게 한번 다 놓읍시다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 끝까지 여기 들어올 생각은 없으세요? 아! 아 거기가 좋으세요? 아휴 저기가 가장 좋은게 뭐냐면요 뭐 판다 가면 가장 도끼기 좋은 장소에요 아 왜냐면요 이쪽에 앉으면 뭐 판다 가면 뭔가 걸리적거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우리가 붙잡을 해갖고 다시 앉혀놓는데 저기는 딱 열어버리다가 뭐 파려면 택 돌아가지고 가야 이렇게 좋게 저기 앉아 계시는 거야 에 아니 그죠? 도망 안 가실거죠? 에 걱정하지 마세요 에 자 그러면은 이제 장구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구체 좀 빌립시다 왜냐면은 솔직히 저도 이 그래요 이 기둥 기둥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얼굴이 안보여가지고 겁나 답답하여 보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거여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한겁니다 자 이제 장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면서 신나게 가봅시다 자 준비된거 있으면 갑시다 렌트 컴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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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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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이제와는 너도 이기지마다 이곳 이 길게가 아기가 잠시 그 태풍력과 불속공이 기다 이런 사람 이제와서 또 이기지마다 이곳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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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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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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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맘에 희망한 그날이 그날이 희망한 그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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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별밤씨는 너의 별밤씨는 생각대로 너의 별밤씨는 말하자면 너의 별밤씨는 charlie의 별밤씨는 그가 니가 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아 명예 죽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아 우리 좋은 생각님께서 우리 좋은 생각님께서 이렇게 큰 돈을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생각님 아 되게 큰 돈을 보내주신 우리 좋은 생각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멀리서도 우리 아부 큰 힘주실 우리 좋은 생각님께 또 하트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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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망이 좋은 생각님 또 큰 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복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라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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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인자 오신 분들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아 이때껍 지금 한 55분 동안 나 좀 날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하 하 하 진짜 네 한번 내일 나반떡이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아부니 상태 안 좋죠? 한 50분 동안 아주 날쪄더니 이 상황이네 에 에 어 잠깐만 적어주세요 차라리 어차피 아침에 그 리헌서를 했으니까 어 해금을 한번 빼죠 어 해금 근데 잠깐만 나 5분밖에 안 남은 거야 어 그래 그러면은 그래 이 상황에서 잠깐 우선 대기를 해줘 왜냐면 나도 이제 한 55분 동안 달렸으니까 살짝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웃음을 드렸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즐겁게 해줄 시간 에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에 물과 선전 시간이에요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